하이! 하이!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신 덕분에 한승연의 지금 시즌 3의 4화를 오늘 리뷰를 하러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 원빈이가 사람들한테 알려진 모습이랑 다르게 말을 너무 잘하는데? 와, 박원빈 너무 귀엽다, 말 너무 잘해, 편하니까 말 잘하나 보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 진짜 원빈이가 나도 이거 하면서 느꼈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면 제가 말 별로 안 해요. 제가 보면서 막 아 뭐 그냥 그렇게 특별한 생각 없이 보면서 넘기는 장면들도 원빈이가 말을 진짜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받아주는 게.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생각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구 쏟아내고 안 그러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형은 진짜 잘 들어줘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 생각해도 형 재밌게 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다. 제가 또 굿 리스너입니다. 아, 진짜 기가 막혀. 감사합니다. 경척의 교과서. 약간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도 그 제가 좀 준비가 미흡한 게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같이 나눠듣는 이어폰도 그렇고 다 원빈이가 준비를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몸 아닙니까? 약간 이제 둘이서 한몸 느낌인 거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해봐야죠, 오늘 또. 오늘 그러면은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씨도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그쵸. 아, 티네요. 근데 동진 씨가 이제 그래도 동진 씨 마음을 정리하고 지금 나온 상태니까 얼마나 사실 달래주고 싶겠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면 상대방한테 혼란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동진 씨가 안 하시는 걸 거 같아. 근데 저희는 진짜 만약에 다른 상대방이 X한테 자신의 X한테 관심을 가져도 그냥 깔끔하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거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 다 선수전 포고 조져버리거든요. 그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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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서로 잘 모를 때 이미 던져놓고 보는 거야. 이제 아직 아무와도 이 뭔가가 밝혀지지 않고 아무와도 뭔가 관계가 없을 때 미리 이렇게 밝혀버리는 게 사실 서로한테 합의를 찾는 거니까 합의점을 좋은 거 같은데. 약간 전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딱 가질지를 서로 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상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발생을 계속 할 텐데. 그럴 때 이제 너무 서로 서로 너무 상처받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 같아. 오히려 미리. 나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어. 몸도 광태님 쪽으로 들어가 있고. 아니잖아. 맞아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다른 분들한테 말을 걸고 질문하는 빈도 보다 광태님한테 말을 걸고 질문하는 빈도 보다. 그런 분들 훨씬 많은 거 같고. 보니까 지금 확실히 히연 님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혜원 님도 아까 그 공중전화나 이런 거 얘기 듣고. 얘도 약간 아직 마음에 아예 없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죠. 좀 신경이 계속 쓰이시는 거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또 광태님이 또 저돌적으로 이렇게 딱. 약간 궁금합니다 앞으로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그러고 나니까 차라리 후련해요. 여기 약간 2층 침대 대화 좀 낭만 넘치거든요. 맞아. 저 2층 침대 썼거든요. 어 그거 진짜 부럽다. 낭만이 있었을 거 같은데. 태희 형 바로 잤어요. 아 태희랑 얘기를 낭만 있게 얘기를 나눈 시간이 없구나. 형 들어오면 엄미 앞을 끊게. 예. 그 다음 아침. 그게 끝이야? 네. 형 맨날 자고 있고. 광태 님이 약간 다혜 님한테 마음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나는 계속. 꽤 나는 거 같은데요. 드네. 막 엄청 호감이 있는 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근데 관심은 확실히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 밥 먹자요.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스크램블드 앱. 저거. 홀리 몰리. 오 마이 갓. 저거 전문가죠. 아 전문가죠. 제가 사실 왜 저렇게 스크램블 에그를 먹냐면 그 운동할 때 아침에 그 스크램블 에그 먹으면은 달걀 하나에 한 5g 정도 잡고 한 12에서 15g 정도 달걀 3개 넣으니까 그 정도를 섭취할 수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섭취할 겸 또 아침에 굳이 막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데 굳이 식사를 챙겨 먹는 거는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게 요즘에는 또 몸에 굉장히 좋다는 정론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는 사실 스크램블 에그를 아직도 즐겨 먹고 있지. 아 저 그래서 형 안에서 배워가 가지고 집에서 해 먹었잖아요. 진짜? 네 저 자주 해 먹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생각보다 귀찮아 가지고 어느 순간 삶은 계란을 끓고 있더라고요. 삶은 계란이 편해. 삶은 계란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한 번에 삶아 놓으면 며칠 먹으니까. 여긴데. 거울 레코드. 주헌씨가 제가 처음부터 뭔가 음악 쪽 일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레코드라고 하니까. 또 확신이 조금 드는데요. 음악을 일단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최소한. 트래비스 컷. 멋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연 님은 그 와중에 트래비스 스카스 렉스가 좋아한다고 사다 주고 싶다고. 이게 지을 수가 없어. 너무 오래 함께해서 뭘 같이 해도 계속 그 추억이 계속 떠올릴 거야. 진짜 마음 아프다. 사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짜 모든 곳이 추억으로 물들었을 텐데. 아휴. 엄청 신선했을 것 같아요. 15년 만에 새로운 남자와의 데이트. 와 근데 이거면 긴장되겠다. 15년 만에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면은. 되게 이 그 뭔가 잊고 있던 설렘이 지금 갑자기 퐁 하고 떠올랐어요 지금. 나 너무 설렐 것 같아. 저 지금 보면서 저 미소에서 설렘을 느꼈어요 저 지금. 내가 설렀어 지금. 나도. 어떤 심정으로 나왔어요? 그냥 데이트 하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네. 약간 제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큼 따라해야 되지? 네. 관심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 이거 대학생 바이브인데요 좀. 대학생 바이브요? 네. 약간 느낌이 나? 그쵸. 광태님이 이제 사진 막 잘 찍어주시고. 막 그래서 같이 데이트하고 이러면은 이쁜 사진 많이 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데이트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표를 주고받지 않을까 싶긴 해. 거의 그쵸. 일반적으로라면. 왜냐면 오늘 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그 사람한테 표를 안 보내는 거는. 나는 너가 정말 별로였는데 라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느낄 수 있죠 충분히. 응. 안전벨트. 네. 출발. 아 지금. 지금 서로 대화를. 대화의 활로를 못 듣고 있나봐요. 근데. 또 처음 데이트할 때는. 그. 이거 약간. 규민의 데이트 특강이긴 한데. 규대 특. 어. 처음 데이트할 때. 혹은 아직 어색한 상황일 때. 내가 너무 어색함을 풀려고. 말을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게 오히려 독이야. 약간 서로 어색하고. 그런 긴장감이 좀 돌 때는. 그냥 얘기를 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기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드라이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드라이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 상대분이 먼저 말하면. 거기에 그냥 재밌게 대답하고. 말하고. 그냥 서로. 나는 데이트를 초반에는. 너무 막. 그렇게 막. 웃기려고 하거나. 너무 말을. 어색함을 풀려고 많이 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즐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대답을 하고. 이러면. 훨씬 나는 데이트가. 재밌어진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나는 그게 호감 포인트가 되는 것 같거든. 완전 꿀팁인데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적당한 저런 긴장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느껴져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조급함을 풀려고 애쓴다. 근데 이게. 아 애써서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그치 그치. 한편으로는 조급해 보이는 때문에. 좀. 남자다운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고마움과 귀여운 마음이 들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남성적으로. 그 이성적으로 호감이 느껴지는 건 또 별개거든. 그쵸. 음. 저는 분명. 그. 분지님의 엑스분과 어제 채팅을 할 때. 엑스분이. 조개고 있는데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노로바이러스? 아 원빈이가 노로바이러스로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조심해야 돼. 그 뭐지. 다혜 님이 이제 또 채팅을 칠 때. 건강을 해서 신경 쓰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먹지 말아라. 여기 또 진짜 좋다. 여기 나무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일 수가 있지. 옛날은 아니지만 자주 산책하는. 자주 산책하는. 좀 잔인하다. 어떤 게. 저는 이제 그 어쨌든 엑스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 추억의 장소는 슬픔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서로 어찌됐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어떤 장소인지 설명을 할 때마다. 진짜 기분이 어쩔 수 없이 다운되는 건데. 그런 얘기 할 때도 밝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 참.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보게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걸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약간 생각이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전 집중 안 하려고요. 그거에. 엑스에 대해서. 네. 제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엑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나온 거 같아요. 주원 씨도 지금 엑스가 안에 있는 거에 대한 힌트가 되네. 그런가 봐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맞아. 유정님. 유정님. 거의 100%. 거의 100%? 어. 100% 유정님. 100%라고 할 순 없으니까. 90% 유정님. 90% 유정님. 혹시나 주원님하고 다혜님하고 이게 좀 관계가 생기게 되면. 사실 동지 님은 유정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 관계가. 좀 웃긴데요. 그러니까. 광태 씨 직진 누구한테 할 거 같아? 전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석영 님은 아닐 거 같아요. 난 석영 님 회원 님 둘 다 아닐 거 같거든. 다혜 님일 거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 다혜 님. 다혜 님이 근데 내가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리액션도 되게 좋고. 아 그쵸. 같이 있을 때 되게 재밌을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형 거의 그냥 출연자인데요. 맞추는 수준이.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4화를 한번 쭉 봐 봤는데. 사실 데이트 하는 커플들 나와가지고.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뭔가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뭔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지. 그렇죠. 멍멍한데요. 약간 그러네.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거 같아. 좀. 뭔가 같이 멍멍해지는 거 같았어요. 데이트가 그냥 단순한 데이트도 아니고. 그 엑스와의 추억이 있던 데이트를 한 거니까. 그 엑스와의 추억을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되짚어 보잖아. 음. 그러면서 서로 그 멍멍함을 얘기하게 됐는데. 그게 저로 보는 입장으로서 전달이 돼가지고. 맞아. 뭔가 보면서. 그 두 분이 동진님이랑 주원님이랑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뭔가 막 뱉는다기보다는. 그 평소에 자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서. 조금 정제된 말들을 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원빈이 말대로 아련하게 느껴지더라고. 나는 좀 더. 제가 좀 보면서 느꼈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지만. 어쨌든 환승연애 이거는. 연애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다시 돌이켜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 결국에는 그 사람. 개개인의 감정을 더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그 감정에 좀 더 집중해서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게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리뷰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가 딱. 라이트하게 재밌고. 이 다음부터는 조금. 꽤나 딥해질 것 같아요. 딥하면서 재밌거든.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번 4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5화 리뷰로. 아마 또 5, 6화가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다음 주 나오는 대로. 리뷰를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사람의 사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13년 나왔으니까 또 어떤 느낌이 나올지. 저 개인적으로 주원님 너무 궁금합니다. 나도 주원님 너무 궁금하고. 주원님. 지금 나 확신하고 있거든. 주원님이랑 유정님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지금 주원님의 그 인터뷰가 너무 궁금해요. 나도. 지금. 왜냐면 주원님의 대화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네. 어 갑자기 동진님에서 주원님으로 갈아탈 거야? 아 저 둘 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주원님 할 테니까 너 동진님 해라. 아 애정이 갈게 되네요. 출연자들 개개인마다. 그러니까 나도 출연자들한테 애정이 간다. 어쩔 수가 없는 거. 뭔가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 출연자들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그 순간만큼 진정성이 사실 있잖아요. 저희도 출연자로서 나갔을 때는. 그치 그치. 모두 방송 우리 리뷰 컨텐츠 한 거 재밌게 봐주시고. 원빈이도 많이 또 마찬가지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덕분에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럼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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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